저희 슈퍼주니어가 정규 9집 리패키지 앨범 타임리스를 발매를 했는데요. 데뷔 16년 만에 처음으로 힙합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작사 작곡은 대세이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히트 메이커 지코 씨가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뛰셨을 때 좀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빙이 많은 컷들로 안무와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정규 9집 타임 시리즈의 완결판이죠. 타임리스입니다. 아직도 그가 있어서 제가 열심히 선택했죠. 이 곡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 곡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오늘의 곡은 이 곡은 더 잘생겼어요. 한 곡은 더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 곡은 그냥 그냥 이렇게 만들었지만 더 잘생겼어요. 이 곡은 너무 잘생겼어요. 널 준비된 사람 소녀 집에 있을 때랑은 심한 깊자의 조금씩 넘쳐 위야 위야 영 부족 난 하늘 위로 계속 엎지락 길지락 ready to mix it up yeah 음노 밤 챕터로 가 Swipe on 재미있는 것들만 파헤쳐 잠잠한 도시 속 파이파이퍼 내 화소리에 잔어 손짓 했나보네 아기 왜 날릴 꽉 차있어 이성과 본능이 앞다퉈 반대길로 어긋나 No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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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지 말아 지금 아니면 엮이지 못해 넌 Oh 무질서하게 빈 공간을 채워넣어 Forever and ever Let me go outside Help me Yeah yeah up 오늘 준비된 사람 소녀 집에 있을 때랑은 심한 깊자의 Show music 넘쳐 We are we are young 두 쪽 난 하늘 위로 계속 엎지락 뒤지락 ready to mix it up yeah Yeah Good no Yeah And no more love Oh Please say what I'm be Yeah And now the breakout 모르는 건 모르는데 거부하고 있지 너의 테스트 어질러나 댄스 너 왠서 숨겨진 이미 난 안속했지 생각 비워내니까 왠가 맘이 송털 같아 이상한 시선도 가끔씩은 좋은 것 같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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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준비된 사람 소녀 집에 있을 때랑은 심한 깊자의 Show music 넘쳐 We are we are young 부족 난 하늘 위로 계속 엎치락 뒤지락 ready to mix it up yeah Woo We are we are young We are we are young We are we are young You're welcome